고막을 털어라! 렛츠고 털! 자, 날 기다렸어요. 여러분들의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지 못한 시간. 오늘은 이분들의 신곡과 재미난 얘기로 30분을 털어버리겠습니다.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그 어떤 별보다 환하게 빛나는 걸그룹입니다. 더 완벽한 퍼포먼스와 매력으로 돌아온 캣플러, 어서 오세요. 캣플러! 자,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단체 인사 좀 들을까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캣쳐 아이, 캣쳐 마이! 안녕하세요, 캣플러입니다. 캣쳐 뭐라고? 캣쳐 마이! 캣쳐 아이, 캣쳐 마이!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는 뜻입니다. 형님, 제 주변에서 영어 제일 잘하시는데 왜요? 아니, 글쎄요. 빨리 해갖고 못 들었어요. 아, 저 속도가 빨랐구나. 캣플러가 원래 구인조인데, 오늘은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분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캣플러의 리더, 유진입니다. 유진! 안녕하세요. 저는 캣플러의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메인보컬 김채현입니다. 김채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캣플러의 휴닝바이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캣플러의 일본인 히까루입니다. 히까루! 히까루! 휴닝바이예는 그러면? 저도 국적은 미국이에요. 아, 미국. 네,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발음이 한국사랑 유형이 똑같은데요? 아니, 저는 수많은 소개를 들어봤지만, 캣플러의 일본인이라고 소개하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일본 멤버까지는 들어봤거든요, 제가? 저는 일본인입니다. 뭔가 수식하는 게 아니고, 국적을 얘기하면서. 그렇습니다. 글로벌 인기가 지금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감사하게도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계십니다. 알고 있어요, 본인들도 다? 너무너무 지금 글로벌하게 인기를 얹고 있는 거를? 어느 나라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투어도 많이 하고, 그리고 보통 해외에 저희가 행사도 많이 다니기도 했었고,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히까루 덕분에 우리 일본인이 그런가? 그래도 캣플러의 일본인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덕이 있었던 것 같나요, 히까루 씨? 맞지, 있겠죠, 당연히. 영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도 무대를 잘하거든요. 그럼 일본에 콘서트를 딱 갔어, 팬 콘서트를 딱 가면. 히까루가 다 말은 히까루만 해요? 아니요, 멤버들 다 일본어를 잘해가지고. 진짜? 가끔 일본어 물어봐요, 히까루가. 그 정도예요? 아, 헷갈리는 상태구나. 아, 근데 대박인 게 일본에서 팬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관객이 3만 예명이 됩니다. 엄청 많이 왔네. 대단한 거죠. 그럼 뭐, 멤버들이 다 한국어를 기본으로 다 하시고, 일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다 해요? 영어는 좀, 영어는 저밖에 못하고, 저도 잘 못하긴 하는데. 영어는 우리 히까루, 히까루는 한국말을 더 잘하죠? 영어는 우리 히까루가이애 씨만 좀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고. 5월에 발매한 일본 첫 정규 앨범이 또 빌보드 재팬 세일즈 차트에서 또 1위를. 이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뭐, 케플러 워낙 유명한데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설명 좋아요. 네, 걸스 플래닛 999으로 결성된 프로젝트 걸그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이제 케플러는 또 계약이 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는데, 활동 연장, 재계약에도 성공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그룹이라서 2년 6개월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7인으로 재편성해서 다시 케플러를 연장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 재계약하고 또 프로젝트 그룹이기 때문에 다시 이어나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멤버들끼리 아주 사이가 좋은 거 보네요. 그렇죠? 너무 돈독하고 너무 친해서 멤버들을 생각해서라도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좋네요. 그중에서 이제 또 이렇게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원래. 다리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리더가 하나요? 누가 가장 중심을 잘 잡아주신가요? 아니면 분위기 메이커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다들 각을... 각자의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유진이 형은 무슨 역할이에요? 저는 이제 세무적인... 세무요? 회사와 소통하는... 팀 안에 세무... 아이돌 멤버 중에 팀 안에 세무 멤버가 있는 거 처음이에요. 오늘 여러모로 충격적입니다. 세무 담당 우리 유진 씨. 우리 리더다 보니까 인감한 부분들을 잘 건드려주는... 그럼 채연이 형은? 채연이 형은 법무? 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 우리 법무부 부처들을 좀 얘기해주세요. 저는 행동대장입니다. 행동대장. 휴링바회는? 저는 중간다리에서 이제 멤버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중간다리에서... 미들브릿지? 미들브릿지. 그 중심을 잡는 그런 역할. 아, 그렇죠. 약간 에이전시 같은 거군요? 네, 에이전시. 그러면 육가루는 뭐예요? 우선은 아무래도 일본이... 일본 담당. 일본 담당. 3명 차는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아, 맞아. 아, 맞아. 글로벌 지사, 글로벌 지사, 해외 지사. 아, 너무 웃기다. 유진 씨, 세무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최근 세무 이슈가 있을까요? 영수증을 모으나요? 아니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 이거 비방용인 것 같은데... 말해도 되나?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녹음방송이라... 저희가 알아서 할게. 아, 뭘까요? 얘기는 한번 해봐요, 그래도. 아니, 최근에... 그... 이게 저희가 이제 재계약이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그런 만큼의 이제... 아, 너무나 이해합니다. 국건들을 얘기해주는 담당. 아, 그런 거를... 유효 같은 데... 사실 너무 중요해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 저도 최근에 재계약을 할 때... 사실 우리가 재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상호 간의... 뭐랄까... 서로 힘내서 열심히 하자라는 의미를 다지는게... 신뢰가 없으면 힘든 일인데... 그거를 또 멤버들 대신해서 그런 걸... 큰일을 하셨네요.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더 으쌰스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상한 문자가 나왔네요. 네이브로 읽기가 좀 그런데요. 악플러 한 분이... 케플러 4명 얼굴이 합쳐도 균디보다 작을 듯... 악플러 어디 계세요? 누구야 누구? 저희가 이게 잡아내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고막을 털어라 가봐야겠죠? 나 지금 충격을 받아서요. 너 혼자 좀 진행 좀 해주세요. 형님 조금만 정신 차리고 계세요. 이제부터 제대로 고막 털이 한번 가봐야 될 텐데요. 케플러의 신곡 먼저 들어봐야겠죠? 제목이 슈팅스타. 별똥별. 저희 타이틀곡 슈팅스타는 일렉기타가 인상적인 씬스팟 장르로 케플러 팬분들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캐플리안을 향한... 맞습니다. 캐플리안이구나. 팬덤 이름이... 캐플리안... 약간 요새 또 이런 천문학이나 이런 게 되게 인기가 또 많잖아요. 그렇죠. 윤화씨 노래도 그렇고. 맞아요. 일부러 좀 이런 그런 관심이 좀 있어서 이렇게 정한 건지 아니면 그냥 뭐 회사의 의견이었던 건지? 회사의 의견이긴 한데요. 저희 그룹 이름 케플러 자체가 꿈을 잡았다라는 캡과 하나가 돼서 최고가 되겠다는 1위에 합성된... 그래서 케플러예요? 그런데 또 발음은 요하네스 케플러님의 이름을 따온 거라서... 선문학자?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 활동할 때는 갈릴레오라는 곡으로 활동을 하고... 그쪽으로 이제 맞춰가는구나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세계관을 좀 구축하고... 그러면 이제 이 노래 우리나라 쪽으로든지 장영시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해시계 물시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좋아하네. 그치? 나중에 해시계 물시계도 꼭 다뤄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슈링스타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아울시티인가? 그쪽 노래. 그죠? 팝송. 아울시티. 뭐 부엉이별인가요? 어떤 분인가요? 그 그룹이죠. 아 그런가요? 네. 모르나보죠 그 노래. 슈팅스타랑 똑같이 동명의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아 놀랐어. 네. 오늘 알아가시는 걸로...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구인조론은 마지막 활동으로 하는 곡이잖아요 이번에. 네. 다들도 좀 기분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일단 진짜 연습할 때뿐만이 아니라 무대에서도 울컥하고 눈물이 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룹을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맞닥뜨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어떤 이제 마지막 아홉 명으로 이제 딱 정해지고 공연을 하고 활동을 해나가야 된다는 게 사실 되게 뭐랄까 슬픈 일일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생방송 녹화를 마치고 생방송 서비스 무대를 할 때 울면서 해가지고 기자님들이 되게 예쁘게 찍으셨더라고요. 아주 아주 예쁘게. 불만두가 되게... 톡과에 좀 반전이 있네요. 톡 하면 터질 것 같은 불만두처럼 나왔더라고요. 아 저는 또 이렇게 눈물이 나가지고 굉장히 막 슬픈 내용인 줄 알았는데 덕분에 사진이 예쁘게 나왔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곡 한번 저희 들어봐야겠죠. 네. 노래 들어봐야죠. 네. 저희 이제 케플러의 무대를 이제 봐야 될 텐데 노래가 나오는 동안 혹시 안무 살짝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저희 사비. 사비. 후렴 부분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현장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은 노래 들으시면서 좋다. 후기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샤빌 088입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사비 나올 때. 네. 케플러의 슈팅스타 들어보겠습니다. 심 mod가 아름다운 프로젝트는 아우 노래 좋네요 상큼합니다 아주 그냥 마치 진짜로 멀리에서 밤하늘에 씨링스타가 막 떨어지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방청객들이 지금 문자를 많이 보내고 있는데 멤버들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우리 유진씨부터 이일이사님 문자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일이사님께서 제가 아는 슈팅스타는 31가지만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오늘부터 캣플러의 슈팅스타 기억하겠습니다 노래가 너무 상큼 터지네요 안무에서 피톤치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서 배우시는 건가요? 표현이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닌데요? 저희가 심오는 사람이에요 이일이사님 혹시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아주 남다른 신분이네 맞아요 배우시는 거 아니죠? 어디서 문자가 너무 예쁘다 문자가 예쁘다 3625님 문자도 3625님 언니들 왜 이렇게 다른 세상 사람들 같죠? 뭐지? 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이어서 와 실물 너무 예뻐요 와 와 와 너무 대박이에요 이렇게 저 예쁜가요? 네 와 와 샨 샨 순잉방에도 다음 문자 네 5120님께서 중딩 아들 둔 엄마인데 케퍌러 너무 예뻐요 오늘부터 케퍌러 팬 됐어요 아들한테 자랑해야지 와 아들한테 자랑екс 감사합니다 웅사삼급님 문자도 히카루 오 유지님 춤선이 완전 환상 환상 환상이면 뭔데? 환상! 판타스틱! 손끝이 너무 예쁘시네요. 사춘기 준희 딸과 함께 춰 볼게요. 중학교 2학년 또 따님 분이 계시는구나. 사춘기를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춤이죠. 그죠? 그럼요. 아니, 시팅스타로 이미 음악방송에서 1위도 아, 1위 했구나! 축하드립니다. 이번 활동이 계속 눈물이 많은 것 같은데 멤버들 대부분 눈물을 흘렸다고 들었어요. 물만두가 됐나요? 그럼요. 누가 물만두가 됐나요? 다 울었던 것 같아요. 1명 다 울었어요. 제일 많이 운 멤버가 있을까요? 이 4명 중에서요? 네, 여기 있는 멤버 중에. 채연 언니? 저? 채연이? 6세 채연 언니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울었구나. 채연씨 뭔가 되게 씩씩할 것 같은데. 아, 아니다! 저는 노래를 불러야 돼서 최대한 참고 있었거든요. 제일 눈물이 많이 나오는 파트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안 울려고 뒤에 가 있었는데 계속 얘가 오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다 같이 무대 위에서 안고 싶은 걸 했으니까. 그래서 언니 빨리 와요 하는데. 다음 바로 내 파트인데. 나 울면 안 되는데. 안 돼, 안 돼. 하다가 결국 가서 울고 노래를 못 불렀어요. 아무리 감동적인 상황이지만 또 라이브 제대로 해야 되니까. 그랬구나. 좋네요. 계속 좋은 일들이 많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대박입니다. 우리 케플러가 막내까지 이번에 성인이 되면서. 진짜? 이제 모두 음주가 가능해졌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맥주 한 잔 하고 뭐 그랬어요? 네, 저희끼리는 자주 합니다. 이렇게 뭔가 맥주 한 잔 하면서 얘기도 하고 활동 얘기도 하고. 1위 했으니까 간단한 회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활동 중이어서 아직 1위 하고 나서는. 아직 못 했어요. 대신 언니가 치킨 한 마리를 시켜놨더라고요. 치킨 할 줄 알았나 봐요. 아홉 명이서 치킨 한 마리를 먹는다고요? 아홉 명이서 치킨 한 마리요? 네. 누가 누구 죽자는 거예요 지금? 활동 중이니까. 활동 중이니까. 다이어트 느낌은. 싸움만 날 것 같은데 괜찮나? 그러니까. 확실히 걸그룹의 세계는 어렵습니다. 아홉 명이면 아홉 조각이 아닐 텐데. 아홉 조각인가? 딱 아홉 조각은 나오나? 한 명이 한 네 조각 먹은 사람이 있어서 못 먹은 친구도 있고. 혹시 네 조각 멤버 누군지 물어봐도 될까요? 여기에는 없어요. 김씨예요. 김씨. 하나 봐주세요. 여기에는 없어요. 저희 팀에 김씨가 두 명 있거든요. 제가 김씨예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너무 찾기 어렵겠네요. 네 너무 어렵겠다. 추측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인데 혼자 네 조각은 좀. 그 친구가 돈을 냈겠구나. 그 친구가 돈을 냈다. 아 지갑은 우리 세무 담당. 아유. 여기 또. 근데 그 와중에 유진씨에 대한 또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죠? 유진씨가 소문난 소주파라고. 아. 유진씨. 네. 저랑 같은 파네요. 아 정말요? 네네네. 저도 소주를 좋아합니다. 저도. 언제부터 이렇게 소주와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어. 저는 22살 때부터 갑자기 빠지게 돼가지고. 깔끔하죠 소주가. 아무래도 깔끔해요. 음식이 있을 때 조금 한두 잔 정도 마셔야. 아. 반주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반주 스타일. 완전 뭐. 유진씨 입맛은 또 태빈이 형이 와가지고. 잘 맞을 것 같고. 네. 우리 여기 그 한혜씨가 소물리에잖아요. 아. 자격증이 있잖아요. 아닙니다. 예예. 그래서 와인 좋아하는 멤버는 없어요? 저는 와인 마시러 좀 가는 것 같아요. 휴닝과인애씨. 어디 스타일 좋아하세요? 스타일은 화이트 와인이면. 화이트 와인. 샴페인도 좋아하시고. 샴페인 좋아해요. 세상에. 공교롭게도 저희가 샴페인이라는 노래를 냈거든요. 공교롭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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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들어봐주세요. 전혀 모르고 있네요. 우리 멤버들이. 제가 원래 가수거든요. 아하 정말요? 여기 SBS 직원 같아 보이지 않아요? 하필 또 의상이. 성장 입고 오셔가지고 저는. SBS 아나운서 아니에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죠. 아나운서 아닙니다. 활동 열심히 할게요. 예예. 우리 최혜진씨가. 네. 우리 맏언니이자 리더인데. 리더야. 그래서인지 약간의 좀. 껀데기질이 있다고. 제가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알죠. 다른 멤버들이 알지. 자기만 모르는 사실. 언니가 라떼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써요. 정말. 진짜로. 라떼는. 몇 살 차이 나는데. 막내랑 9살 차이가. 네. 근데 전혀 안 그렇게. 전혀 티가 안 나지. 완전 동안. 유진씨는 활동이 또 오래됐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진짜 진사에서. 진짜 사나이에서. 아. 4살 때. 그래그래그래그래. 맞아요. 어떤. 예를 들면 1화를 좀 하나 들려줄 수 있어요. 어떤 거를 자꾸 이렇게 라떼. 라떼는 안 그랬는데. 뭔가. 저희는 데뷔 후에 이 캐플러 활동이 처음이니까.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니한테. 아. 언니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 언니가. 아. 아. 나는 CLC때 안 그랬는데. 아. 나는 안 그랬는데. 전그룹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습니다. 아. CLC때는. CLC때랑 가장 좀 많이 바뀐 게 뭐예요. 지금. 가장 바뀐 거는. 일단 챌린지 문화가 생겼어요. 그렇지. 챌린지 맞아. 챌린지. 그래서 뭐. 녹화. 사전 녹화하고. 그리고 좀 남은 시간에 뭐. 라디오로 오거나. 좀 자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챌린지 찍기에 다들 바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못 쉬어요. 그렇죠. 세무 있고 법무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일본 담당이고. 여기 챌린지를 하면 영업 부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챌린지 담당이 있어요. 있어요. 안 왔어요. 그것도 김씨예요. 아. 그분이 내조각 먹은 분은 아니잖아요. 그. 맞아요. 맞는데. 아마도 먹은 이유가. 챌린지를 찍기 위해서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이 돼서. 내조각을 먹지 않았을까. 어우 다연씨 집에서 너무 답답하겠네요. 아. 아. 그분이 김다연씨예요? 네. 우리 모르는 걸로. 우리끼리만 비밀인 걸로. 네. 광고 빨리 듣고 가서 인사 나눌게. 광고요. Here we go. 시간이 금방 갔죠? 캐플러. 네 분 또 보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시간이. 금방 그만. 완전체로 다시 한 번 모으실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자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믿어. 아니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재미있게 편하게 얘기하다 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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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명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그 치킨 네 조각 먹은 친구도 나오는 거죠? 네. 그럼요. 그럼요. 저희 7월에 또 콘서트도 준비되어 있고. 남은 활동 아직 남아있으니까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캐플러의 슈팅스타 한 번 더 들려드리면서 네 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혜씨 고생했어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오러 와주신 분들 방송 여러분들 너무 고생했고요. 들어주신 쇼더넛 여러분들 땡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